오늘 우리 증시는 개장 전에 삼성전자 사상 최대 1분기 매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급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루 온종일 대량 매도세로 찜질을 당했습니다. 내 몸이 쑤셔 그 매물을 다 막 내가 만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미리 다 얘기했잖아. 이거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버렸는데 아니 삼성전자 그동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해서 상승하는 날도 못 봤고 실적 쇼크를 하고 또 특별히 급락했던 일도 없었던 희한한 종목이라고 이번에도 역시 컨센서스 대비 1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가지고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개장 초부터 기관이 엄청나게 막 투매를 해대니까 오히려 이거를 초반에 외국인들이 받아내다가 요 근래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이었는데 또 얼마 못 가고 어쨌든 개미들이 이거 보고서 오전에 좀 전의를 상실해 버렸다가 다시 오후에 그래도 주구나 사나 삼성전자뿐이다 해가지고 결국 삼성전자를 열심히 방어했지만 결국 마감에는 52주 신저가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공부를 하라구요 삼성전자 무슨 메모리 디램 파운드리 5나노 그리고 갤럭시 그 gos 파문부터 모든 걸 다 공부해 가지고 막 줄줄 외우는 사람도 간밤에 연준 fmc 회의로 그것도 한 달도 더 지난 종이쪼가리 그 몇 장 때문에 거기 들어 있는 글자 몇 마디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호조인데도 주가가 박살나는데 그런데도 공부를 하면 뭐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공부를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좋은데 이게 괜히 편향적 사고에만 빠지기 쉬운 이유가 어차피 공부를 해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어떤 지식의 우위에 아무리 올라섰다고 해도 이거는 주식이라는 게 되도록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사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리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아는 게 많을수록에 어떤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삼성전자 10만전자 추진위원회 10추위 저도 한 간사 정도는 되는데 여기 멤버들이 다 하나가씩 외국계 증권사들이거든요 외국계도 다 급이 있는데 여기 10추위 멤버들이 골드만삭스, clsa, 노무라, 모간스텐리 전부 월가 프라이머리 딜러 그러니까 연준하고 직접 국채 같은 거 거래하는 그런 레벨의 증권사들인데 근데 도대체 얘네들은 왜 삼성전자 목표가를 전부 10만원 위에다가 붕 띄워놓고도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고도 저렇게 매도세를 때리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지만 오늘 같은 날 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자체 내지는 코스피 자체를 숏을 친 게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면 어쨌든 숏커퍼는 나온다 계속 이렇게 밑으로 팰 수만은 없다 그럼 이제 그런 날 올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미국도 지난 7거래일 동안 겨우 꾸역꾸역 올려놓은 상승분을 이틀 만에 다 빼버렸으니까 하락하는 에너지가 한 3.5배 정도 더 강한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연준이 어떤 강력한 긴축 패대기를 위한 준비운동만 주민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이고 저가 메리트고 뭐고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K증시에서는 가치투자는 거의 미신급이고요 사이비 종교 교리 같은 것이다 가치투자라 쓰고 납치투자라 읽는다 가치투자라는 그런 허울 좋은 명목하에서 순진한 주린이분들 그리고 고령의 저학력 서민들한테 얼마 있지도 않은 돈과 그들의 영혼과 미래를 납치하는 사악한 인간들이 아직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당당하게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닌다 특히 지난주 엔터주 추천했던 장사치들 있죠 와 정말 이거는 음모론을 배제하려고 해도 음모론을 왁싱하려고 해도 타이밍이 너무 뭐 같은 게 하이브의 경우는 지난주 막 업데이트된 국내 증권사들 목표가가 최저 40만원 최고 47만원까지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거 보고 들어간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며칠 좀 반짝하더니 바로 엊그제 월요일 34만원 딱 찍고 그때부터 대량 매도세 막 쏟아지면서 내리꽂더니 오늘 30만원도 깨지고 29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들과 달리 뭐랄까 K증시의 가장 최적화로 적응을 해버린 JP모간이 하이브에 대해서 여기는 목표가 25만원에다가 투자회견 매도 냈었거든요 셀트리온도 오늘 보세요 결국은 JP모간 목표가 그대로 꼬라박은 거고 국내 증권사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곧 14만전자 20만전자 간다고 떠들던 슈퍼개미 오늘 삼성전자 이 꼴로 왔는데도 아직도 그 리딩방 가면은 사람들 막 득실거리고 아직도 막 믿습니다 제발 구출해 주십시오 이거 다 만회할 종목 하나만 마지막으로 찍어 주십시오 아직도 이짓거리에요 이런데도 K증시에서 떨줍 올파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대형 채널 보고 거기서 소개하는 증권사 추천 종목의 무지성 매수로 일관한다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까불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어쩜 그렇게 내 관심 종목 그리고 내가 갖고 있든 아니면 누가 얘기를 했던 거든 하여튼 나랑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들 하나같이 다 마이너스인지 오늘 한국 증시 유일하게 급등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조금이라도 방어해 준 게 다 KG 붙은 그런 종목들밖에 없었어요 특히 KG 동부제철은 오늘 같은 날도 장중에 아까 상한가 찍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쌍용차에 사실 닥터피쉬처럼 달라붙었던 종이장사들 말고 진짜 이번에 나타난 KG그룹이야말로 뭔가 체급이 다른 그런 어떤 상대가 아닌가 KG가 원래 경기비료라는 화학회사였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은 거의 M&A에만 매진하면서 어마어마한 확장세를 이어온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심지어 언론사 이데일리랑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여기도 KG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KG그룹이 이번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알려졌고 오늘 마침내 공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KG그룹이 왜 막강한 쌍용차 인수 후보가 될 여지가 있냐면 지난번에 KG가 동부제철 인수할 때도 여기 정한설 대표라는 분이 직접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쌍용차 딜에 이분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정한설 대표가 국내 M&A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한 거의 최고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고 아무리 어려운 딜로 정한설 통하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지난 KG 동부제철 인수도 사실은 쉽지 않은 딜이었는데 결국 정한설의 어떤 손길로 성사가 됐었다는 평가가 있었죠 이분이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출신이고 처음에 SKC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NYU 가서 MBA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삼성생명 거쳐서 IMM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KG가 가장 막강한 쌍용차 인수 후보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KG가 쌍용차 인수를 포기한다 이러면 진짜 쌍용차는 우리가 모르는 우발 채무가 됐든 엄청난 여기는 진짜 큰 병이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쌍용차 인수 막강한 후보로 나섰다는 게 무조건적인 호재만도 아니고 만약에 포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악재만도 아니다 어쨌든 연준 금리 인상 급발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런 연준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푸틴 푸틴이 진짜로 전술핵이든 뭐든 핵무기를 쓰거나 아니면 유로존에 가스 공급을 완전히 끊어가지고 유럽 전체를 전쟁에 끌어들인다고 하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연준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아마게돈 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여기서 그냥 번지점포하듯이 시장이 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떨줌 올파를 할 때 떨줌은 했는데 올팔의 기회가 안 오면 어쩌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올팔은 반드시 온다는 논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주식시장에는 실적이고 재료고 다 떠나서 그냥 수급이 다입니다 다 그럼 이 수급을 좌우하는 건 뭐냐 바로 접근성인데 정보든 시장이든 사실은 비슷한 채널이긴 한데 2000년대 초반에 닷컴버블이 왜 왔느냐 이게 바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PC 보급 때문이다 개인들이 원래는 증권사 창구 가서 종이에 써서 점표로 거래하고 기관들만 그때 컴퓨터로 거래를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PC를 통해서 모뎀 접속하고 그러면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나스닥도 그냥 시중의 유종성이 늘어나는 총량에 그냥 비례해서 완만하게 오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인 1PC 시대가 오면서 여기다가 인터넷까지 보급됐어 그러니까 어떤 경쟁과 성과에 익숙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부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사무실 내 자리 우리 집 내 책상에 있는 그 PC로 기업자를 검색하고 종목 분석하고 그리고 HTS로 주식을 직접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닷컴 버블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물론 이제 닷컴 버블이 인터넷이라는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버블의 어떤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사실 주가의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수급을 담당했던 게 바로 PC, 인터넷 이거였다 이게 바로 기존에는 담장을 넘지 못하던 그 개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를 이제 담장을 허물어트리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버블을 만들어냈고 물론 얼마 안 가서 붕괴가 됐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버블 동학개미 운동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야 뭐 워낙 스마트폰 보급이 빨랐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완만하게 주가가 오르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규모가 있는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에게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전기차, AI, 메타버스, AR, VR,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다 정보가 전해지면서 기대감과 접근성이 더 높아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도 늘어났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가 이제 굴러가는 눈덩이에 바닥에 이만큼 쌓인 눈이 있으니까 더 눈덩이가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라는 게 하락할 때는 하락하고 떨어질 때는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들의 접근이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만 내리면 그냥 저가 매수 오늘 같은 날도 개인이 1조 3천억을 샀어요 그래서 빠질 땐 빠지고 하락할 땐 하락하고 이러면서 조금 건전한 조정을 거쳐가지고 주가가 회사의 내재가치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오기도 전에 그냥 개인들이 주가를 계속 들어올리는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버블이 더 커졌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버블 좀 후반기에 접어들었기는 하지만 한번 이거 맛들이면은 이거 진짜 끊기가 힘든 어떤 도파민의 영역이라서 사실 2000년대 그 닷컴버블 붕괴 당시에는 막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 막 이런 거에 많이 당했거든요 당시 새로운 기술 물론 이제 아직도 상패는 안 됐고 이름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1800원짜리 주식이 6개월 만에 28만 원을 갔으니까 150배 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코스닥도 2925포인트 까지 갔던 거예요 아무튼 그때도 이제 내가 다시 주식하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뭐 그때 심지어 학교 그 푼에 주식을 하지 말자 뭐 주식하는 자식은 나치도 말자 난리 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PC 본체를 막 갖다 버린 사람도 있고 모니터를 막 망치로 깨버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hts를 밀어버리고 이렇게 주식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이는 생활이 힘드니까 근데 스마트폰에 메일만 확인하려고 해도 거기 막 배너 광고로 증권사 막 네이버만 들어가도 거기 오늘 주까지 수 어떻고 다 뜨니까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 모든 거는 다 연준이라는 어떤 유동성의 어떤 그 수문을 담당하는 그 컨트롤러에 달려 있는데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 주까지 수고 뭐고 여기는 지금 다 케어할 겨를도 없는 게 미국 현지만 해도 달러가 지금 지금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달러 가치가 너무 흔해 가지고 사실 인플레이션이고 뭐 구직자 감소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 생긴 거라고 보고 연준 입장에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유동성을 어떻게든지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제일 좋은 곳이 모아놓고 확 다 불살라버리기 제일 좋은 곳이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연준이 유동성 막 소각하려고 화염방사기 막 펌프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주식을 사는 게 그 회사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고 이따위 소리를 지금 아직도 지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동업자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그 동업자가 지금 지 자신도 타죽을 판인데 나를 구출해 줄 거라고요 특히 이제 IT 기업들은 더더욱 공짜로 돈 빌려 가지고 사업 불리려고 하는 게 상장인데 지금 수익 잘 나고 잘 굴러가면 상장을 왜 해요 기업하는 분들 다 알아요 제일 좋은 기업 형태는 비상장 비외감 비외부 감사를 비외감이라고 하죠 근데 상장은 뭐냐 회사체를 발행해서 돈을 땡기자니 이자가 높고 지본 투자를 받자니 회사 경영권 뺏길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싼 이자도 아니고 사실상 무이자로 무담보로 돈 땡길 곳이 주식시장 밖에 더 있냐고요 그냥 기업 공개하면서 주식만 찍어내면 그거 시장에서 다 받아주는데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차피 이제 그렇게 끌어모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러다가 잘 되면 그동안 들어간 돈 겨우 이제 뽑아서 흑자 전환하는 거고 그러다 안 되면 계속 적자 내다가 주식같이 휴지 되는 거고 그동안에 내가 받은 급여랑 내가 증자하면서 계속 구주랑 수합해가지고 챙겨놓은 돈 그거면 되는 거지 뭐 심지어 테슬라 같은 기업도 상장 11년 만에 겨우 흑자 전환을 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몇 년 전부터 대체육, 배양육 개발한다고 식탁 위에 탄소중립이네 이러던 비욘드 미트라는 미국 기업 있죠 여기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결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한테까지 소문이 났을 때가 정말 바로 그 산다라방 머리, 파인애플 이파리, 한기범 형님 정수리였다고 미국 IT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일 뉴스면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무료 배송 갑니다 제가 직접 배달 가고요 배송비는 제주 및 도서상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마지막 한 거래일 남았습니다 내일 4월 8일 금요일인데요 제발 유종의 미가 될지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하루 만에 유종의 미가 되겠냐고 유증의 미나 안되면 다행이라고 유상증자의 미 하지만 떨줍 올팔만 실천하면 바로 오늘의 마이너스가 내일의 플러스로 뒤집어지면서 거기서 수익 확정 짓고 현금 챙겼다가 다음 떨줍 기다릴 찬스로 제공이 됩니다 내일 정부 일정은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매주 금요일 날이 있는데 이제는 솔직히 좀 감흥이 없고요 대신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쉽게 올라타지 마세요 이거 바로 유중빔 언제든지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도 열립니다 아 지금 히토류부터 자원무기화 때문에 자꾸 골치 아픈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그런 히토류나 아니면은 자원 소재에 많이 나는 나라의 현지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일 과기부에서는 10대 필수 전략기술 관련 현장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10대 필수 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G, 6G, 첨단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 첨단 로봇 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 보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내일 같은 날은 반등에 무조건 팔고 그동안 사놓은 게 없으면 그냥 하루 더 구경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내일 공정위는 이랜드 리테일의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발표가 있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이 여기 이천일 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NC백화점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위장 계열사 설립 의혹 관련해서 공정위 제재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참 저 어렸을 때 뉴코아 많이 갔었고요 엄마가 모임 있거나 그날 스케줄 바쁘면 저를 뉴코아에다 던져주고 돈 만원 쥐어주면 거기서 하루 종일 놀고 지하에서 돈가스 사먹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먹고 돌아다니고 백화점 층층마다 뛰어다니면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던 뉴코아 이제 다 찢어졌죠 내일 금요일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의 날 예비군 훈련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야말로 정말 로봇 기술 내지는 AR, VR 군사훈련으로 대체할 가장 좋은 실험적인 수요처입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 중에서 사이버 보안 쪽 있죠 이쪽으로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언택트로 일정 시간을 기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FBI의 연례 사이버 범죄 보고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 사이버 테러가 급증을 했고 이거랑 관련해서 연간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0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요 그 배경이야 원격근무 플랫폼 사용 증가 트래픽도 같이 증가 그리고 기업들의 업무 환경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사이버 공격도 늘었을 거고 아무튼 지난해 2021년에 사이버 위협 수준이 걸디드에서 엘리베이드로 세 차례나 격상됐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사이버 위협 수준이 연 1회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한 번씩 격상됐던 것에 비해서 사이버 위협의 횟수나 강도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다가 2월 말에 러우 전쟁 터지면서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더욱 활기를 치고 있는데 여기 사이버 범죄 조직들의 공격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구글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러우 전쟁 이런 단어나 명령어를 피싱 내지는 머레어의 미끼로 사용하는 수법까지 등장했고 이걸로 여러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군대와 유로전에 분산되어 있는 나토 정보 관련 지서 같은 데를 표적으로 삼는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업계 추산으로는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규모가 전체 데이터의 50%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랄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실업이 엄청나게 생성되는 동안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물류 자동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이런 것에 투자를 확대한 그런 어떤 부작용인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런 환경이 사이버 도둑들한테 털리는 거는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 그 자체고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왜 아직도 현찰만 선호하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홍보를 해도 전자결제 시장이 커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진 나서 통신만 끊기면 현금 말고는 다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이버 보안 쪽은 거의 뭐랄까 내 마음도 집도 환경도 다 지켜주는 반려동물 시장 급증세와 비슷한 그런 기세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알았다는 건 이제 전 세계 온 인류 전 우주가 다 알았다라고 간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떨줍 올팔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예정이고요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은 2월 국제수지 나오는데 또 원자재 수입 가격 증가에 따라서 우리 수출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나 또 깎여 나갔을지 마음 아프고 그 다음에 내일 지난 3월 24일 날 개최됐던 금통의 의사록이 또 우리나라도 공개되는데 연준이 이렇게 긴축 가속페달을 막 밟으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마음이 급해지죠 이런 악역을 담당할 사람으로 이창용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정말 평소에 수신대로 매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긴축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게 따라가기에는 우리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를 넘어선 이게 8년 만에 최고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환율도 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 와중에 한미통화수와프 한일통화수와프 둘 다 끊겨있는 상태고 참 요거는 우려가 됩니다 내일 FAO UN의 3월 3개 식량 가격지수 발표되는데 이 식량 가격이 하면 어차피 초과 수요가 대부분 좋게 말해가지고 예비 수요 그러니까 사재기 수요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공행진이 맞는데 언제 또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비료, 씨앗, 종자 이런 업종도 떨줍 올팔은 기본이다 내일 일본에서는 2월 경상수지, 3월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고 미국의 2월 도매 재고가 발표됩니다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도 물론이지만 일본이 만약에 긴축으로 선회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우리가 안전벨트를 꽉 붙들어 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인도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무슨 인도 기준금리까지 알아야 되냐 여기가 현재 금리 4%인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 인하를 해서 버티고 있는 게 4%인데 최근에 여기도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때문에 2년 만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인도에서 중개무역으로 들어오는 거 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어떤 교란이 또 우려되죠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BTS가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까지입니다 최근 BTS 멤버들 군 현역 면제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소속사는 하이브입니다 차트 보시면 하이브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TS 병역 면제보다 연준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거 아무리 뭐 호재다라고 지난주부터 떠들어봤자 연준 한방에 지금 주가는 나락가 버렸습니다 자 내일 BGF 리테일 있죠 CU 운영사 여기서 원두커피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진짜 다 오르네요 내일 미국 암학회 AACR 이거 유명한데 이게 이제 13일까지 열립니다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는 네오이뮨텍, 에이비온, 에스티큐브,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지노맨 컴퍼니, 유한량행, ABL바이오 등 참가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일 아침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그들이 좋은 스파이크 운동화를 신고 좋은 보약을 먹어서 중간에 치고 나가는 것까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출발선상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민주화고 내일 뉴스 미리보기의 구성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